불림받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너희에게 사랑과 자비의 빛을 내린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 술사 너희의 생각이 불안전할지라도 더욱더 작은 자로서 너희의 생활 전체를 내 어머니를 통하여 온전히 나에게 바치는 것이 바로 생활의 기도이며 봉헌이란다 어둠이 모든 것을 뒤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어머니께 믿음과 신뢰로서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며 내 어머니를 따를 때 너희는 불타는 내 성심의 빛을 받아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불타는 내 성심의 빛을 받아 감사합니다.